지난 주말 분위기 좀 어땠는지 정리 좀 하고 갈까요 정말 어마어마했죠 드디어 드디어 제도권 언론에서도 우리 오마이 뉴스하고 오마이 TV 외에는 거의 기사를 안 썼는데 이번 토요일 집회는 2016년 촛불 시민혁명 1차 집회였던 10월 29일 청계관계를 가득 메웠던 3만 명의 집회랑 매우 유사합니다 국내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쏟아져 나온 형국 피타인데 장수만 청계관계나 구부단체들이 공격이 심하니까 하루 종일 10명도 안 되는 구부단체들이 3군데에서 스피커 공격을 해요 계속 엉뚱한 소리를 들어놓고 백운종 소리대표 촛불행동 권호혁 사무국장 그다음에 민생경정사 안진걸까지 3명 아예 반말입니다 가관입니다 은종아 야 이 새끼야 촛불 준비들아 이 새끼들아 국민들한테도 윤석열 닮아가지고요 윤석열 앞잡이 들으니까 똑같이 반말 고성 스피커테로 유혹을 합니다 저한테도 우리 금요일날 용산에서 먼저 집회가 있었잖아요 서울의 소리랑 윤석열 퇴진 본국민운동 보면서 피켓도 다른데 그분들이 용산에 집회가 갔잖아요 우리 오마이티비에서도 금요일도 생중계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10만명 넘게 보신 것 같고 토요일날은 청계광장의 8차 촛불 대행진 드디어 피켓도 진화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만 있었어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유가 있으면 좋겠다 시민들과 피드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능 무지 특히 끝없는 거짓말 우리 국민들의 분노 사실 무 자를 쓸 게 너무나 많죠 무능 무지 무식 무례 부대책 무정부 무모 이런 게 다 지금 이 자들의 윤석열 특징인데 그중에서도 무능하고 무지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정권 그다음에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부동산 투기, 각종 거짓말 7시간 녹취록에 나온 불법 행위, 논문 조작 다 코바나 컨텐츠의 뇌물 성남FC는 광고를 해 준 거잖아요 선수들이 그 업체한테 돈을 받는 거하고 그래서 시민구도 안 해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는 김건희 개인회사인데 어떤 공익회사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윤석열이 검찰 간부가 되고 검찰총장이 될 때마다 협찬액이 급증했는데 바로 그게 뇌물입니다 그런 게 이런 거로 김건희 특검 구속해라 제가 이렇게 촉구했는데 정말 많이 모이셨어요 세종 파이낸스 센터 앞에 부대가 있고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았는데 시청역 있죠, 시청역 시청 앞 잔디광장까지는 안 찼지만 그 앞까지 대열이 쭉 늘어서고 프레스 센터 앞에 공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사람들이 쭉 늘어서고 그래서 장소가 좁았어요 그래서 연인원 3, 4만 명쯤 됐고요 2020년 초풀식 명명하고 양상이 비슷하다 좀 이따만 제가 다른 점을 설명했는데 그리고 드디어 뉴스원, 연합뉴스 같은 중도 보수 매체들도, 통신사들도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통신사까지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포탈 메인에 올라가서 다음 메인에만 걸린 게 SNS에 어마어마한 본 건 빼놓고요 다음 메인에만 댓글만 6천 개 좋아요 추천하기만 수만 개 그다음에 온갖 SNS, 트위터, 페이스북이 엄청 돌았어요 아마 그 기사는 수백만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들 생중계만 48개, 50개 가까워요 그런데 그분들 누적 시청자 숫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한 거잖아요 지금도 오프라인에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덥다, 물가가 너무 심각해서 대중교통이 낚여야 된다 정권 초기니까 일단 보기만 하겠다 그다음에 코로나도 여전히 심각하다 그다음에 멀다 여러 이유 때문에 온라인으로 보시잖아요 누적 시청자 수가 수백만입니다 오마이티비만 수십만 지금 보면 지난주에 갤럽 조사도 있었고 리얼미터 조사도 하향세가 지지율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해외 순방 이후에 EXX 발언, 바이든 날리면 해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노가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분노는 크게 한 세 가지로 지금 현장에서도 구호도 이렇게 그냥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도 좋긴 하지만 이런 구호를 제안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러다 나라 망한다 경제가 진짜 망하고 있네 민생이 파괴되고 있네 윤석열 지금 입만 열면 자꾸 무슨 대결, 전쟁, 핵무기 이런 일 너무 쉽게 하잖아요 중국하고 대만에 분쟁이 생기는데 대한민국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나토가 지금 대결을 하는데 왜 한국에 나토 대표부를 설치합니까? 우리가 나토 가입 국가도 아닌데 긴장과 대결을 부추기고 미국 핵무기를 빌려서 북한에 사용했다? 그럼 그게 북한에만 사용이 되겠습니까? 북한은 가만히 있습니까? 일단 북한이 가만히만 있는다더라도 핵무기가 터지는 중 한반도는 절멸이 되는 거고 북한이 거기에 대응 사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한민족이 없어져요 그런 이야기는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대만과 중국이 분쟁이 생겨도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하고 갈등을 일으켜도 혹시라도 러시아나 미국이 핵무기를 쓰려고 해도 우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죠 그리고 영내 긴장이 아시아의 긴장이 한반도에 악행을 끼치는 걸 반대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또는 북한이 거기에 분쟁을 개발한 걸 반대한다 그래서 동북아시아가 일종의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남한, 북한이 6자에 굉장히 하역과 같은 곳인데 중국과 대만이 설령 분쟁이나 격돌이 있다 하더라도 이 6개 국가는 휘말리지 말자고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중화, 대만이 갈등이 생기면 북한하고 남한도 갈등이 심화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발언도 문제가 됐다 심각한 발언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다는 식으로 있잖아요 빌려서라도 쓰겠다 그런 엉터리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자국을 자기가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핵무기 사용을 함부로 북한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아, 미국과 기시다와 남한이 대한민국 짜고 지금 북한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구나 더 문을 걸어잠고 더 긴장이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엉터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신 이야기가 경제 망한다, 민생 망한다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공공료는 급등가가 너무 심각하니까요 그리고 무전구 상태, 무대책 상태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 민생, 폭망에서 더 무서운 것은 경제, 민생이 폭망돼도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전쟁 나면 경제, 민생도 폭망이고 우리도 우리 국민, 우리 결의가 다 죽는 거잖아요 전쟁 날까 두렵다 이런 구호를 외쳐달라는 거예요 네, 그런 요구도 있었군요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가 거짓말이 너무 심각하다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대놓고 거기서 오신 분들은 다 어떻게 들으셨대요? 난리면으로 들으셨다고? 아니, 저희 구호가 그거잖아요 네, 일단 금요일 날 또 새로운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용산에 모였잖아요, 금요일 날 네 김구의 특교, 윤석열 퇴장을 위해서 윤석열 퇴진 국민본부하고 서울의 소리를 중심으로는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또 다른 단체나 또 다른 시민들이 청계강좌에 모였는데요, 금요일 날 금요일 말고요 대통령이 부끄러운 사람들 모여라 해도 수백 명이 또 모였어요 이건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분열이 아닙니다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는 윤석열 퇴진이 아직 합의가 안 된 분들도 있었잖아요 부담 없이 대통령이 부끄러운 사람들 다 모여라 그 집회도 있었어요, 금요일 날 그것도 이제 윤석열이 너무 거짓말 치니까 사람들이 열받아서 모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또 모였다 그다음에 또 금요일 날 진보 유튜브들 중심으로 홍대에서 윤석열 퇴장, 김건희 특검 유튜브 문화재가 있었어요 또 유튜브들은 일부 유튜브는 유튜브들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은 지역대로 각계각층 각계각층 그리고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이게 어쨌든 제일 큰 규모는 크니까 이번에 뭐 방송에도 이제 언론에까지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김어준 공장장하고 박지원 우리 오마이티베도 자주 나오시는 박지원 전 원장이 두 분이 대담해서 토요일 날 집회 대단했지 않느냐 김어준 공장장 나는 대규모 집회 있으면 항상 가본다 참관 안 해도 주변에서 약속을 잡는다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갔다 박지원 전 원장이 집에 가지 마세요 공장장 잡혀가요 이렇게 요즘 윤석열 총권을 풍자하고 꼬집고 저도 곧 가볼 예정입니다 전직 국정원장까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집회가 이제 일파반 커진다는 겁니다 다리 좀 불편하신데 지금 네 일부 이제 다리가 좀 나와서 일부 방송 대담에도 나와요 이제 아 예 이제 지팡이도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지팡이 듣고 다니니까 이제 뭐냐면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방송에서 부정증이든 긍정증이든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퇴진 탄핵 집회가 있다는 게 사진 기사도 실리고 글 기사도 실리고 방송 대담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몰랐던 시민들이 아직도 이번에 8차 때 나오신 분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 했거든요 부제가 그게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또 세상에 아니 살다 살다 국민 여러분 세상에 저도 제가 지금 집회를 3, 40년 92년 89년도에 노태종권 타도 집회 참으로 의원이 참여했었는데 1989년도에 한 35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 이런 류의 제목은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짓말 하니까 세상에 이런 집회가 그런데 이게 의외로 화제가 된 거예요 그만큼 많이 다 느끼고 계시나 봐요 그만큼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모이셨어요 그런데 그날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언론 보도 나오고 유튜브 수백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이제 백유가 부려 일집이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백문이 부려 일견이 아니라 백번의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의 집회가 낫다 백번의 유튜브 시청이 한 번의 집회보다 못하다 백유가 부려 일집 백문이 부려 일견을 풍자해서 백유가 부려 일집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번에 오신 3, 4만 명이 한 명씩만, 두 명씩만 나와도 탄수비 5만 명, 6만 명, 10만 명이 되잖아요 그 여파로 10월 22일 날 전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각기 각종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 명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주 기세가 좋고요 다만 이제 2016년 때하고 비교하면 그 상승의 속도는 좀 완만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직도 정권 초기이고 정권 초기고 그때는 이제 박근혜 찍은 사람들도 다 모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도 윤석열 찍은 분들 중에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나 말도 안 되지만 난리면이나 발리면이나 말리면으로 들린다는 사람들도 25% 정도 있으니까 아직도 이제 이분들 중심으로는 덜 나오겠죠 그래서 양상은 좀 다르지만 제차 촛불 시명이 시작됐다 그래서 저는 이 대문에서 우리 오마이티비를 정말 꼭 칭찬하고 싶은데요 금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 촛불 대행진 금요일 날 용산 앞에서의 집회 그리고 오늘 10월 22일 백만 촛불 대행진 선포 및 제안 기자회견 우리 오마이티비 다 생중계해 주셨고요 토요일 집회도 제도 언론 중에는 오마이 뉴스 가장 자세히 기사를 써주셨고 제 멘트도 아주 자세히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정말 아마 제가 제 느낌으로는 천만 안팎이 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 오마이 뉴스 오마이티비 큰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쯤에서 구독하기 좋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오마이티비 오마이 뉴스 구독하기 좋아요 10만이 구독까지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요 안진걸TV로 구독해 주시고요 안진걸TV, 양이삼TV, 우유종TV, 인사이트TV 작지만 대한언론을 자처하는 우리 TV들 시민언론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후원 저희가 지금 유튜브 방송 중에 받고 있고요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오마이티비에 자마자 시청자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실게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